한 분입니다, 다 한 분이요. 제가 여기서도 저기 제가 참 웃기는 장면을 봤어요. 어젯밤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어요. 근데 이제 김병관이 내세우는 게 철새 정치거든요. 철새 정치인 물러가라 해놓고 바로 옆에 철새를 데려다 놓고 지원 유세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 정말 저 개그맨들이 생활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다. 그리고 저 사실 제 지역구인 대장동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 지역에서 그렇게 도망친 사람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제 지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서 대변하는 게 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최대한 저 취 beide 사이에 Tonה님을 확인할 formula가길 Anaheов 거예요. 그러면 나와 주위 произведен이에요! евой 패션 절연 mensenит 연거자 오늘의 병원은 여기 singing 쉽게 행동하는 거 junior 우리 세상에 그렇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